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연 직거래 장터. 2년 차 한지 공예 작가 박은주 씨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작가로서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설레고 흥분되는 자리입니다. 저도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한지아트를 시작을 했고 이 천년을 간다는 종이 이렇게 우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종인데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더 퍼뜨리고 싶어서 제가 아트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록달록한 한지의 조화가 눈길을 끌고 환영, 너는 나의 우주 같은 한글도 외국인의 눈에는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만든 작품 대부분이 판매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국립대학이 주최한 UN 지속가능한 예술 공모전에서 2위를 수상하기도 할 만큼 은주 씨는 떠오르는 작가가 됐는데요. 은주 씨는 아직 이런 반응이 새롭기만 합니다. 예술가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은주 씨는 같은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010년에 캐나다로 이주했는데요.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던 은주 씨를 한지 공예의 길로 이끈 건 BTS를 아느냐는 캐나다인의 한마디였습니다. 경복궁에서 지화자를 외치는 BTS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고 BTS의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쇼 같은 걸 보는데 정말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도 최다 외국인들이 다 댓글을 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멋진 한국 문화를 내가 이렇게 잊고 살았구나. 저도 이 좋아하는 이 한지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지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BTS의 노래를 듣고, they talk about living your dreams and like trying to find what your passion is about. they try to promote like Korean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and so she got interested in, it's called hanji. 그렇게 은주 씨는 한국에서 공수한 한지를 손으로 찢으며 자신감을 잃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족들은 은주 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일단 만드는 거는 손재주는 타고났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재능을 발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게 아무도 안 간 길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했는데 너무 혼자서 잘 지나가고 있어서. Good that she has some time to find for her art and I think it's exciting to see that there's something that she's very passionate about and really enjoys doing it. And it brings her a lot of happiness too. And then that kind of positivity is contagious for the rest of our family too.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준 BTS에게 감사하다는 은주 씨. 결혼과 캐나다 이주, 출산과 양육 후에 한지공예라는 소명이 생겨 누구보다 행복하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한지공예 작가로서의 도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제 인생이 1년 반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아트를 시작할 때는 그냥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내년에 전시도 할 거고 또 지금은 계속 아트를 만들어야죠.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내면 제 작품도 더 발전할 거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마다 분주히 거리를 오가거나 일상을 보내는 이곳 베를린. 평범한 시내 풍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원과 길거리, 다리 아래 등 도심 곳곳에서 노숙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줄 직업과 안정적으로 살 것인데요. 난민과 노숙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라 그르페 씨는 이런 그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난민과 노숙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라 그르페 씨는 일하는 것입니다. 난민과 노숙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난민과 노숙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치 esquzczächstétéğı coldest 등 나는 모든 우리 города 어디서 일encias 부족한다는 걱정인데 그간 독일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로 일하게 됐다는 사라씨 사실 사라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의 양부모 밑에서 자란 입양인입니다 역시 한국에서 입양된 3살 터울의 오빠 양부모의 친딸인 여동생과 함께 자랐지만 차별은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 남겨졌던 사라씨 하지만 독일에 온 뒤로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른이 흩미를 날ись하는 종류의 기능은 여러 역위에 관한의 학교를 표현하기는 없습니다 지적이 дру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t의 이유는 없 wenig 모르고 싶어 är personas가 나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상t의 일상이 바뀌고, 서로 다른 나라가那就 같냐고 2016년에 다른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당신처럼 보이였어요. 정말 positive,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집, 당신의 가을, 당신의 가을.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30살 무렵이 돼서야 자신의 뿌리, 가족에 대해 알고 싶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사라 씨. 입양센터와 함께 출생기록이 있던 병원을 수소문에 찾아가 봤지만 생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 방문을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부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아직도는 병원에 없어졌어요. 식당이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죽음을 덧붙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바랍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계속 돌아가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독일에 입양되고 자란 탓에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이토록 애타게 엄마를 찾는 건 만나게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나라에서 자라며 받은 사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오늘 어려운 이웃과 다시 나누며 살아가는 사라씨의 한국 이름은 차의 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드리아의 진주로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그로그니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촬영기로 알려진 이곳은 크로아티아 남서바 아드리아 연안 달마티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달마티아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만화 103마리의 달마티아 안에 등장하는 전박이 강아지들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달마티아 내의 고향입니다. 처음 이 전박이 강아지는 두그로그니크 선원들에 의해 두그로그니크의 사냥개라고 불렸는데요. 나중에 지명을 따서 달마티아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전종 달마티안과 달마티아 헨선의 모습이 서로 비슷하고 크로아티아 바다에는 전종 달마티안이 가진 검은정 개수만큼의 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두그로그니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달마티안이 그려진 티셔츠 등 달마티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달마티안만큼이나 인기 있는 관광객들의 필수 기념품이 있습니다. 장미크림입니다. 아이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하며 어떤 인공원료도 첨가하지 않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 여성들이 사용해온 이 장미크림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어 더 특별합니다. 해안선이 만들어낸 전령과 중세도시 유적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두그로그니크는 늘 전세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다시 여행길이 열리며 지상 낙원 두그로그니크를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약 300m가량 이어지는 플라차 내로는 두그로그니크의 중심 거리입니다. 관광객들 사이 반가운 유니폼이 보이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파견된 한국경찰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크로아티아 경찰청이랑 한국이랑 MOU를 맺어서 안전한 관광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건너뛰고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와중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 또한 역시 2022년에 다시 파견되었고 현재 총 6명의 경찰관이 파견되어서 두 명, 두 명, 두 명씩 세 구역 크로아티아에서 관광수여가 제일 많은 스플릿, 두부로무니크, 그리고 자그레브에 경찰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turista, 이중지 них 이중지 한국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정말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정말 원합니다. 그에 대한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구시가지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늦은 밤이 됩니다. 크로아티아에 손꼽히는 관광도시인 두부로니크는 늦은 시간까지도 여행의 여운을 즐기는 이들이 많은데요. 한국 경찰이 있으니 더욱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겠죠. 아드리아에가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두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 크로아티아, 두부로니크였습니다. 미수교국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한국문화센터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복 77주년 경축 행사와 함께 열린 한국문화센터 한글학교가 시계는 주 멕시코 한국대사와 쿠바 한인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인 쿠바 이주 100주년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한국문화센터는 기존 한인후손 문화원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1세대 쿠바 한인후손 천여 명과 쿠바의 한류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한인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 한민족뿌리를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대회가 서울과 파주, 인천 등에서 오는 10월 24일부터 8박 9일 동안 열립니다. 세계 한민족 공동체제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20대부터 40대 초반 재외동포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 희망자는 9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Archmurve 외에는 할머니가 empor Sony가 감사합니다.